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윤석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세 번을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은 맞아서 죽고 한 번은 끈으로 매달아서 혓빠져서 죽은 지 장시간이 되어서 시체가 아주 새카맣게 될 정도로 죽어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신자인 아버지에게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과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을 살인적인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교사상에 찌든 분이었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하여 목숨 걸고 옳다고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제사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도 먹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만들면 만든 자나 먹는 자나 동일한 우상 숭배로 여겨서 제사 음식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싸우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림으로 부부가 싸우면 살인한다고 해서 우리 마을 99호의 마을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당번을 정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니 집이 너무나 조용하고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방문 앞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발이 있는데 왜 조용한가? 그래서 말하러 올라가서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 앞으로 가서 장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 방구석 천장에 대못이 박혀있었고 그곳에 어머니 목이 매달려 있는데 혓바닥을 입 밖으로 쑥 빼고 돌아가신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밖에 있는 절구통에 가서 절구를 꺼내어 들고 와서 문을 팍 하고 때렸더니 문구리가 부서졌고 문을 열었더니 그 방 안에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목매달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고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과 함께 이불을 두껍게 바닥에 깔고 의자를 딛고 끈을 풀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몸이 철퍼도 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죽은 송장이었습니다. 온몸을 만져보니 차디찬 송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깔고 앉아서 어머니의 목 사이에 두 발을 내리고서 예수님에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라고 두 시간 반 훨씬 남도록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는데 내 눈물이 범벅이 되고 쏟아지는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등살에 살 길이 없어서 집을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모진매를 맞고도 견디었는데 어머니가 죽어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이 세 번째인데 이제 다시 기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지만 주님은 깨우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제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있거든 요지부동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어머니 얼굴과 방바닥에 쏟아지고 동생과 함께 울어댔더니 어머니 목줄기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눈을 닫고 쳐다봤더니 안 움직여요. 나는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애달픈 마음은 가슴에 성냥불을 붙이면 확 타버릴 만큼 간절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막 다급하니까 막 부르짖었더니 목줄기에서 또 한 번 볼록하고 무엇이 나타나서 눈을 닫고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잦았습니다. 내가 눈이 어른거려서 그러나 그런데 목을 만지니까 그렇게도 차돈 분이 온기가 돌아요. 그래도 아무런 기매가 안 보이는데 나는 그것은 살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인정하지 인정이 됩니까? 간절히 지금 깨워주세요. 지금 깨워주세요. 나사로를 나회식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불러서 일으키신 주님 주님이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희빠람 소리같이 휴 하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셔서 눈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더니 지금도 어머니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뺨을 팍 때리는데 때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이 모든 고통을 들고 행복하게 했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주님이 부르더라 그래서 갔더니 이 모습이 보이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는 깨우지 않느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하지 않았느냐 가거라 라는 주님의 한마디에 벌써 이곳에 와버렸다 아니요 소리도 못하고 와버렸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혓바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기도응답의 수많은 경험이 어찌 윤석정 목사가 대충대충 목회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부부간의 돌이 싸우느라고 8천평 되는 농사를 4년간을 못 지었어요 어머니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는 성했을까 맞았던 어깨 쪽지를 만져보면 부러진 뼛자국이 만져집니다 어찌 이러고도 견뎠을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석자나 네 아버지 불쌍하잖아 저러다 돌아가시면 지옥간다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때리는 아버지가 불의 변기로 사용받다가 아버지 지옥가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성품이 사랑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피로 얼룩진 얼굴을 수건으로 대충 닦으시고 내 손을 잡고 어느 집사님 집에 가셔서 집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 그 집사님의 마당에서 곡식을 늘다 벌떡 일어서서 어머니를 막 큰 눈으로 쳐다보더니 집사님 죽으면 전국이지요 죽으면 전국이지요 라고 하니 어머니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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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누구 소리기에 성령의 소리기에 이게 능력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갈대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길 아주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아기를 얻고 전 나루토로 나가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살같이 쫓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떠났으면 되는데 배가 먼저 떠나서 배를 못 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엌칼을 갈아서 들고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것에 열두세호의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기를 얻고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기운 없는 여자가 무슨 도망을 하겠습니까 저는 졸졸 쫓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당할까봐 무척 정정거름을 치는데 아버지는 보고 있었습니다 맞아서 기운 없는 어머니가 애기를 얻고 가는 길을 40대 아버지는 막 뛰어가고 어머니는 정정거름으로 가시는데 이게 축지법인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따라가도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적을 보고 제가 경험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대단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형님 어지간히 좀 하시오 형님 같은 분하고 사는 아주머니도 대단해요 종교는 자유요 어지간히 좀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저씨를 칼로 팍 찔러버렸는데 팔이 마창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만났으면 못 죽였겠습니까 죽였죠 어머니가 도망가시다가 아버지가 뻔히 보는 데서 어느 집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가요 이 옆에 내가 어디 갔어 하면서도 못 찾아요 그런 현장을 제 눈으로 봤지요 어린 초등학생인 제가 기도를 통해 죽은 어머니를 살려보았는데 무엇인들 안 믿어지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거리가 10미터쯤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막 뛰어가고 어머니도 뛰어가는데 도무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뻔히 보는 데서 어머니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것이 안 보입니까 그때 나루테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지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나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여기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어슬렁대며 아버지께 와서 하는 말이 윤상어른 윤상어른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됩니다 주일날 일해도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차츰차츰 안 하는 것이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 저렇게 싸움질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방에 앉아서 사이비 목사가 또 왔구나 가짜 목사가 또 왔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바로 어머니에게 와서 이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되고 주일날 일해도 되니 나랑 같이 이 교회 가자 같이 다니다 믿음이 생기면 네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면 되지 않냐 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유혹하는 막의 역사입니다 자기 남편 구원해 보려고 그런 교회 갔다가 저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당합니까 마귀는 아주 사람을 죽여서라도 믿음을 뺏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파산시키려고 작정하는데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리다 지쳐서 누워있고 어머니는 맞다가 지쳐서 누워있고 그랬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닭을 잡아 깨끗하게 손질하시고 끓여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닭을 우리 가족이 먹겠구나 하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아버지께 갖다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나 때리느라고 지쳐가지고 저러고 누워계신데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너희 아버지 지옥 간다 건강하더서 목숨이 오래 살아야 이수 믿어서 천국 갈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약은 잉크색이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지약을 생보류와 생쌀을 같이 섞어 집주에 많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아 대접에 가득 채우고 난 후 반반씩 딱 나누어서 반절은 우리 어머니에게 주고 반절은 아버지가 가졌습니다 얼마나 다투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물결치듯이 서 있어요 아버지는 벽에는 낯을 갈아서 하나 들고 부엌에는 칼을 갈아서 하나 차고 누구든지 이 이를 말리거나 대드는 놈은 이 낯으로 벽복을 자르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말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평소에 그렇게 하겠다면 하신 성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감히 막지를 못했습니다 지약을 딱 나누어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성경을 읽느냐 하면 믿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 하는 데가 있나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는 데가 있나 그것을 찾아보려고 막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것입니다 기동 옆에 계신 어머니 얼굴은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셨으므로 피 한 방울 없는 것 같이 하얀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약을 들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치고는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겠고 나만 죽고 너만 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죽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진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털컥 집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에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번개같이 누군가 나타났는데 아버지를 밀치면서 넘어졌어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때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잡수시면 돌아가세요 아버지 잡수시면 돌아가시고 지옥 가요 절대 안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서 칼도 빼앗고 낫도 빼앗았습니다 손도 비누로 씻기고 나서야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지약을 다 잡수시고 그릇을 넣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약을 먹었으니 암흑의 엄마 죽네 암흑의 엄마 죽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동네 주민 여러분 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인 것 아닙니다 본인이 먹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대요 왜 내가 어렸는데도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기억이 잘 날까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자식아 나도 같이 먹고 죽어야 하는데 나만 살려주면 어떡하느냐고 법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교회에 핍박이 위에는 동네에서는 존경받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 농약 먹고 죽는 사람 한 번 보니까 농약 먹고 30초도 안 되어서 팔떡팔떡 떼면서 못 깬디니까 피를 토하면서 내 다섯 시간 몸부림치며 죽는 것을 바라볼 때 독약이 얼마나 독한가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쥐약을 드신 어머니가 여동하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아버지가 때리실 때 아야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은 안 하셨습니다 엄마 왜 아프다는 소리 안 하세요 하면 뼈가 약하면 마귀에게 진다 뼈가 약하면 줘 뼈가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하시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 분별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 보고 영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소리치고 난리나고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정도로 쥐약을 먹었으면 괴성을 지르고 창자가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웃을 수 있지 의아해하면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석전아 걱정하지마 이번에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석전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더냐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석전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머니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즈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윤석정 목사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